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M1 칩은 발열이 적으니까 콜드한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M1 칩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GPU가 7코어짜리, 8코어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반도체 생산하다 보면 불량이 생기는데, 불량을 어떻게든 살려내가지고 마진을 올리려는 흔히 쓰이는 수법이죠. 이 친구는 8코어, 모든 코어가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SSD 용량은 512GB,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빨리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사실 디자인은 지난 세대 제품이랑 똑같아요. 디자인 파트는 빨리 패스를 하고, 노트북 세팅을 바로 하고 오겠습니다. 짠! 세팅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워낙에 이 디스플레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제품은 사실 디스플레이보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 실리콘 칩, 인텔 버리고 애플이 새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빅뉴스니까, 성능 파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얘기를 할게요.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가 이거 살펴보다가, 굉장한 걸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궁금하시잖아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성능 벤치마크 자료들은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지난 세대 맥북 에어보다 2배 빠르니, 3.5배 빠르니, 이런 얘기를 치우더라도, 긱벤치, 싱글 코어 점수, 멀티 코어 점수,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스펙이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컴퓨터 구조 교과서 제일 첫 장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벤치마크거든요? 이거 벤치마크 결과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즈 PC들, 서로 CPU 성능 같은 거 비교할 때 쓰는 시네벤치, 이런 결과까지 이미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기대를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싱글 코어 성능만 보면, 10900K,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모바일 CPU 말고, 전기 꽂고, 펜 막 그만한 거 달고 하는, 그 10900K를 맛깔나게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멀티 코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열 제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세대 13인치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이런 거랑 비교해서 더 빠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16인치 맥북 프로랑, 네가 성능이 더 좋네, 내가 성능이 더 좋네, 이 정도로 성능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사실 벤치마크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해줬다고 봐도 좋지만, 최고의 벤치마크는 뭐냐?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다음에, 이 제품도 써보고, 이 제품도 써보고 해서, 뭐가 더 빠른지를 보는 게 최고의 벤치마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시나리오 안에서, 짧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비교군으로 고생해주실 친구는,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모델이에요. i9 CPU 들어가 있고, 램은 무려 64GB, SSD는 1TB, CPU에서 빠져나와 있는 별도의 GPU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라데온 5500M까지 들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친구가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살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만원 정도 준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오늘 속도 대결에서 패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애플이 발표에서도 자랑스럽게 광고를 했던, 열저마자 켜지는, 고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모델이랑, M1, 맥북 에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커버를 열게요. 하나, 둘, 셋! 오! 차이 엄청나죠? 자, 방금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둘 다 잠자기 상태로 넣어놨고요. 뚜껑 덮고, 빰! 얘는 진짜 빠르다. 열자마자 정말로 바로 켜지고요. 얘는, 이거는 한 박자 느린 정도가 아닌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응 자체가 빨라요. 키노트 파일 하나를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둘 다 똑같은 파일을 동시에 뾱 하고 열면, 얘가 훨씬 빨리 뜨죠. 맥북 에어가 오히려, 맥북 프로 16인치보다 더 빠르게 파일을 열어줍니다. 키노트가 이렇게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요거를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상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영상 위에 올리는 건데, 그거, 익스포트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백그라운드 테스크는 최대한 죽여놨고, 둘 다 배터리를 100%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공평하게 둘 다 200nit, 이걸로 열심히 맞춰놨고요. 똑같이 4K 맞춰놨고, 프레임 레이트 30프레임, HVC로 해서 가라! 네, 둘 다 동시에 시작했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맥북 에어가 훨씬 빠른 게 벌써 보이네요. 맥북 에어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80%, 90%를 넘어갔고, 얘는 이제 절반을 지나서 달려가고 있고요. 맥북 에어 끝! 아직 덜 끝났고요. 오, 끝났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맥북 에어가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모델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끝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것도 바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양쪽에 똑같은 영상을 올려놨고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쭉쭉쭉 끓였을 때, 성능이 안 좋으면 이게 버벅버벅 난리가 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있죠. 예전에 사실 이 16인치 맥북 프로 사기 전에, 13인치 맥북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영상 편집하다가 정말 안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이면, 간단한 4K 편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6인치도 마찬가지고, 4K 영상이 막 3개쯤 올라가고, 그 위에 에디셔널 컷 같은 것도 올라가고, 효과도 먹이고, 이러면 이제 엄청 느려져서, 편집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록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프록시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인코딩 속도를 어느 정도 대변하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인코딩 성능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똑같은 파일, 프록시를 한번 걸어서, 성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러면 프록시 시작을 해볼게요. 오! 이건 그래도 16인치가 더 빨라. 이게 사실 미디어 엔코더랑 프리미어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 네이티브로 애플 실리콘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로제타2라는, 일종의 에뮬레이션 도구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능 하락이 있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세요? 여기 맥북 프로가 이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팬이 없죠? 맥북 프로는 이제 끝났고요. 여기는 한 15초 정도 남았다고 예상을 하네요. 자, 둘 다 프록시 작업을 마쳤는데요.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에서는 2분 30초 정도,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2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는 로제타라고 일종의 에뮬레이션으로 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로제타 성능 손실을 한 20%에서 30% 정도 보거든요. 이거를 감안하면 M1 맥북 에어가 500만원짜리? 맥북 프로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프록시 만들기는 맥북 프로 16인치가 승리했네요. 자, 그러면 둘 다 100%에서 시작했었죠? 잔여 배터리를 한번 볼게요. 화면 밝기도 똑같이 맞춰놨고, 여기가 화면이 더 커서 밝기가 똑같더라도 전력 소모는 더 크겠지만, 뭐 그 정도는 물리적인 배터리 양이 훨씬 많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니, 말도 안 돼.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지금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96% 배터리가 남아있고요. 이 맥북 프로는 90%도 아니고 84%가 남아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열화가 돼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죠. 자,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애플이 말한 내용이나 벤치마크들이 보여준 게 뻥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제 사용 환경에서는 이 M1 맥북 에어가, 걸핏하면 이륙하고 배터리 빨리 나가고, 무거운 이 맥북 프로 16인치랑, 맘먹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조용하고, 지금 만져보면 뭐 뜨겁지도 않아요. 시원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터리 오래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사실 이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확 나가 있어가지고, 어? 불안한데? 이러면서 이제 충전기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배터리 성능이면, 정말 아이패드 쓰는 느낌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간단하게 짧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간이로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좀 더 완벽한 벤치마크랑,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할 말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이 맥북 에어 성능 자체도 그렇고, M1 칩 자체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고급 정보를, 여기서 하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옆집에 가서 썰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 콘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왜 M1 맥북 프로 놔두고, 맥북 에어를 가져왔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칩 같은 경우에는 M1 칩 똑같기는 한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펜, 직접 열을 식혀주는 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속 성능에서 맥북 에어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뭐 10분 이상씩 렌더하고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맥북 에어를 가져왔냐? 왜긴 왜겠어요. 디스플레이 때문이죠. 스펙을 봤더니,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작이랑 디스플레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는 없던 P3 지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난 세대부터, 맥북 에어에도, 트루톤 디스플레이 기능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 기능이 뭐냐? 주변 색온도의 화이트 포인트에 맞게, 화면의 화이트 포인트를 조절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우리 뇌는 항상 주변 빛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딱 보고, 아 지금은 이게 화이트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색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 실시간으로 계속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디스플레이는, 주변 빛이 어떻게 변하든, 개샹 마이웨이, 자기 빛을 계속 뿜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맞춰주는, 이 엔진이, 어... 혼란이 오는 거죠. 여기를 봤을 때는, 이 색깔이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를 보니까 화이트가 달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어... 뭐 이렇게. 근데,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 이 화면의 화이트가, 주변 빛에 맞춰서 조정이 되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훨씬, 주변이랑 위화감이 덜해지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빠졌네요. 아마 편집자분한테 좀 혼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기 전에, 애플이 말한 스펙, 진짜 그 스펙이 나오는지, 한번 검증을 먼저 때리고 가시죠. 자, 먼저 화면 밝기. 측정해보니까, 411L가 나왔어요. 애플이 400L라고 했으니까, 애플이 말하는 수치를 넘는 거죠. 검증 완료. 자, 다음은 색역력. 색역력이 넓으면, 좁은 디스플레이에서는, 못 보여주는 색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친구가, 2019년형 맥북 에어. 이 친구가, 2020 M1 맥북 에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둘 다 똑같이, P3 빨간색을 띄워놨거든요. 어때요? 이쪽 빨간색이, 훨씬 진하게 보이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연한 빨간색은 표현을 못하냐? 당연히 아니죠. 자, 이렇게 얘를 넘기면, 지금 둘 다 sRGB 빨간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도 보여줄 수 있고, 연한 색도 보여줄 수 있고. 반대로, 2019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연한 것만 보여줄 수 있고, 진한 것은 보여줄 수가 없다. 초록색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애플이 P3 지원이라고만 했으니까, 뭐 이게 혹시, P3 90%?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커버리지 기준으로, P3 99.6%. 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검증 완료. 근데 애플이 말 안 한 것 중에, 정말 엄청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반사율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반사율이에요. 반사 스케일. 아니, 이거 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복습해 볼게요. 반사율이 높아지면, 명암비가 낮아진다. 명암비가 낮아지면, 화질이 후지다. 그럼 반대로, 반사율이 낮아지면, 화질이 좋아진다. 지금 이 맥북 에어의 화면 반사율이, 굉장히 낮은데, 얼마나 낮냐면, 프로 디스플레이 XDR급으로 낮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이거 이거. 지금 모니터는 790만원, 이 스탠드는 125만원. 어쨌든, 이 맥북 에어에 쓰인, 저반사 코팅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급으로, 대단히 좋은 저반사 코팅이라는 얘기인데요. 완전 대박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맥북 에어가 그렇고요, 프로는 안 그래요. 이 맥북 프로, 그 훌륭한 IT 채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잠깐 빌려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반사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확실히, 이 M1, 맥북 프로 쪽에, 반사가 더 심합니다. 그렇다고, 이 맥북 프로 쪽에, 반사 방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맥북 에어의 반사율이, 진짜 이상하게 낮은 겁니다. 얘도 잘하는데,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한다. 체급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측정 결과로도 살펴봐야겠죠. 적분구랑 휘도계, 이용해서 반사율 측정했고요.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둘 다 똑같은 M1 2020 모델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맥북 에어 쪽에, 반사율이 낮습니다. 야, 근데 진짜 희한하다. 왜, 맥북 프로보다, 맥북 에어가 반사율이 더 낮을까요? 프로가 더 비싼 거잖아요. 에어는 보통 밖에 가지고 다니면서 더 많이 쓰니까, 반사율을 낮춰준 건가? 사실 이 두 모델은, 크기가 비슷해서, 휴대성 차이가 크게 나는 모델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더 비싼 거에 안 해줄 이유는 뭐야? 혹시 이 맥북 에어 쪽 화면 코팅이 더 잘 벗겨진다거나, 그런 게 있으려나요? 아, 아니면 애플이 실험 해보는 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코팅을 발라가지고 내놔보고, 누가 더 많이 AS가 들어오는지 코팅 벗겨졌다고? 이거 내피셜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나요. 이 코팅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품을 실사용하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그러면,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 밝기 100nit 말고는 차이가 없나? P3도 지원하고, 트로톤도 지원하고, 반사율은 오히려 맥북 에어가 더 낮고, 다행히, 프로가 암실에서 측정한 명암비는 더 높았습니다. 이 더 높은 명암비에다가, 더 밝은 밝기를 합쳐놓으면, 반사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 에어보다 화면이 좋게 보일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극한의 급 나누기다. 이거를 진짜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급을 나눈 거면,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디스플레이 리뷰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했다.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썬더볼트 포트, 이 두 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썬더볼트를 DP나 HDMI로 바꿔줄 수 있는 단자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USB-C나 썬더볼트 입력을 받는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처럼. 그런 경우에는 바로 썬볼 케이블로 직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 잘 되고요. HDR도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하! 오! 엄청 밝죠? 지금 이게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진한 초록색이고 엄청 밝기까지 하는데,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연한 초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잡기에 너무 밝아가지고, 색깔이 날아가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HDR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걱정된다고 했었던 게, 이게 홈페이지 스펙에 보면, 인텔 맥에는 6K 디스플레이에서 10억 색상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 10억 색상이라는 게 10비트 출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애플 실리콘 맥, M1 맥으로 오면서, 그 10억 색상이란 말이 쏙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야, 그럼 혹시 8비트로 밖에 출력이 안 되나 했는데, 일단 HDR 제대로 되는 거 확인했고, 지금 이 그라데이션을 보니까, 음, 얘는 확실히 그라데이션 구분이 되고, 지금 8비트 이미지를 띄워놨고요. 그리고 지금 띄운 거는 16비트거든요? 아, 아까랑 확실히 차이 나네. 걱정을 했었는데, 10비트 출력도 제대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맥북웨어 디스플레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고요. 비슷한 가격대 노트북들,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감안해봐도,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성능도 대박이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당장 사면 되는 거야? 함정이 하나 있어요. 호환성 문제입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호환성에 대한 나머지 얘기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이번에는 길게 안 끌고, 진짜 며칠 내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눌러놓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로켓단 하는 거 있었는데?